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어떻게 되죠 박대준 선생님? 네트워크 수련회 입니다. 김형준 네트워크 뜻이 어떻게 되나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몸은 따로 있을지라도 그렇죠 어떠한 플랫폼으로 하나로 딱 묶여있는...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플랫폼으로 하나가 된다... 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어떻게 진행되죠?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주제도 안 묻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막!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파시면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진행되지? 어떻게 진행되요? 온라인으로요! 아 유튜브로요! 이번 수련회 일시는 어떻게 될까요? 8월 13일 목, 금, 토! 네! 13, 14, 15 이렇게... 13, 14, 15!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유튜브에서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만 하는 건가요? 네! 네! 유튜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죠? 동학교의 교육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김형준 선사님? 고기를 먹어요! 네! 고기를 어떻게 먹죠? 저희가? 여러 가지 시키는 대로! 아! 시키는 대로! 그러면 막! 마늘 10개 넣어라 그러면 10개 넣어서 먹나요? 그렇죠! 황양고추를 먹으신 거예요! 안에 3개 넣어서 이좀정 선사님 드세요! 하면 뭐 다 먹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쌈에다가 뭐 고기 몇 개!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넣어라 그러면 그대로만 우리 부서애들은 나한테 고기에다가 고기 쌈 싸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풀 애들이 나한테 고기만 싸드렸습니다! 아! 왜 청풀 애들이 청풀 애들이 청삼 애들은요! 청풀 애들이 박가희 전사님 빼고 다 마음껏 드시라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컨텐츠가 있죠? 정윤준 선사님? 물놀이가 있습니다! 아! 물놀이 아까 그 계곡 여러분들이 가장 여름 수련회 때 가고 싶어하는 네! 계곡! 아무도 없는 계곡! 네! 약간 살짝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여기 닫아졌는데 네! 다음번에 박스위로 가겠습니다! 네! 거꾸로 담아서 머리부터 담그겠습니다! 네! 누가 될지 불보도 뻔하죠! 제가 꼭 다 양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새벽에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죠 아침에 수련회처럼 굿모닝! 네! 큰모닝으로 해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전사님들과 아침 큐티를 같이 진행하면 진짜 수련회처럼 여러분 요즘 늦잠 자지 마시고 그리고 수련회 서약서들도 각 신청한 친구들한테 보내주죠! 네! 먼저 여러분들이 수련회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이벤트 기간이 있어요! 사전 신청 기간에 여름 수련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팩을 드립니다! 팩을 통해서 수련회를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집이 먼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택배 배송하겠지만 가까운 분들은 수련하는 날짜를 정해서 공지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교회 앞으로 와서 받아가 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인사하고 네트워크 팩 나눠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네트워크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좋아요! 에이홉! 니가 감히! 트! 트! 트위터에 그런 걸 올렸던 머리냐! 오! 살렸어! 살렸어! 워! 워! 워맨! 클! 클 났다! 성공! 다 성공했어! 진짜 진지하게 한 마디씩 할 것 없던데? 네! 수련회 우리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코로나 기간에 또 새로운 추억을 함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아쉽지만 올해는 이렇게 랜선으로 함께 수련회 만만 보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수련회 함께 갈 수 있도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미소와 언제나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테니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참여해 주셔야 그것이 수련회지 우리끼리 하는 것은 수련회가 아닌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수련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3 2 1 3 3 1 2 3 2 3 2 3 3 3 4 2 2 3 2 네트워크 혹시 사행시 한번 잘하세요? 어떻게 되죠? 네 내 도사와 함께하는 크릿과 워싯과 크루... 크로마뇽인이 함께하는 엔진 크루마뇽인이네 크루마뇽인이네